야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왜 올라갔어 야 왜 말이 없어 요새 뭐 그런거야? 내 손보는거야? 어? 왜 뭐 올라갔어 왜 올라갔어 저 혼내는 말투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땅을 보고 있는거거든요 아무것도 볼거 없으니까 혼나니까 야 왜 올라갔어 올라가지말라 했지 야 올라가를 했다 했어 내 손보지 말고 응 내 손보지 말고 왜 올라갔어 또 내 손보네 여기 있는 내 손보지 올라갔어 울고싶어 이거 손 울고싶어 응 말이 안 똑같네 내려와 내려와 이 자식이 자꾸 자꾸 혼나니까 땅거봐 어 어 안녕 별이가 혼나니까 와봤나봐요 이건 또 뭐야 왜 왔어 응 어 도망간다 에잇 넌 내려올생각이 없구나 안녕 안녕 인사하자 그래 하지마 안구독디 안다봉디 2 3 2